안녕하세요. 메세지입니다. 네, 메세지가 정규 힌트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. 네, 저희가 홍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유리팬들 메세지입니다. 저희가 1월달에 정규 힌트를 내게 됐습니다. 네, 저희가 정규 힌트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도와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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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들 유캔펀딩에서 호환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이벤트를 많이 드리니까 많이 호환해 주시기요. 유캔펀딩에서 호환해 주시면 소정의 이벤트 많이 드리니까 많이 호환해 주십시오!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